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안정성이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파괴되면 그것은 복구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사고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가장 소중한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는 너무나무나 중요해지는 거죠. 바로 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AWS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Multi-Age라고 부르는 Multi-Availability Zone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DB를 만들 때 그걸 지정을 안 했으면 여기 있는 요거죠. 여기 Yes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걸 Yes로 만들고 싶으시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Instance Action에서 Modify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Multi-Age Development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Yes라고 하고 밑에서 Continue를 하시면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 Maintenance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시간에 그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바로 저걸 적용하고 싶으면 Apply Immediately를 하신 다음에 Continue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적용이 된다는 뜻이고 제가 Modify DB Instance를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요 마리아디비라고 마리아디비가 지금 아직은 반영이 안 됐는데 Multi-Age라고 하는 부분이 Yes로 나중에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Modifying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Modifying이라고 하는 표시가 나 있는 동안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Multi-Age라는 것을 지정을 해놓으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자 여기 그림을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요거 이제 그 어 Multi-Age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여기 Age A라고 되어 있는 것은 A가용 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B라고 되어 있는 것은 P가용 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요 장판은 예 하나의 독립된 건물들 하나 하나 라는 거죠. 즉 두 개의 독립된 건물이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건물에다가 AGE A AGE B라고 이름을 정해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다중가용 구역 Multi-Age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면 어 컴퓨터는 한 대만 있었고 그 안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중가용을 키면 그러면 다른 가용 구역에 새로운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DB가 세팅이 되면서 자동으로 이 두 개가 연결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 관계가 되냐 이쪽에 있는 컴퓨터 예를 들면 뭐 PHP나 Java나 그 뭐죠 Python이나 Ruby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쪽에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전송이 될 거예요. 그때 예 이렇게 전송된 데이터가 여기에도 저장되고 동시에 여기에도 저장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내부적인 방식은 우리는 몰라도 되는 거고 자 그러고 있다가 이 이쪽에 있는 컴퓨터가 만약에 고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면 자동으로 그 아마존 쪽에서 이 미들웨어에서 접속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에서 일류 접속을 없애버리고 자동으로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자동으로 이쪽에 있는 서버로 접속하도록 변경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것은 죽어있지만 이쪽에 예비상태로 스탠바이 되어 있었던 저 컴퓨터가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이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는 일을 완전히 막거나 또는 수분 안에 1,2분 안에 장애를 복구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AWS에서 알아서 여기 있는 이 컴퓨터의 장애상태를 복구하는 작업을 처리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될 때 여기 있는 시스템을 확인해서 그 장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아두실 것은 자, 이 다중가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두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한 대의 컴퓨터는 스탠바이 상태로 예비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백업에 더 가깝고 백업과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백업에 더 가깝고 그리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백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여기 있는 이 인스턴스가 저렇게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으면 저기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테이크 스냅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건 이제 현재 저 스냅샷을 찍는 그 시점에서 저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그대로 올려서 어딘가에 저장해 놓는 그런 기능이에요. 테이크 스냅샷 스냅샷은 뭐 사진 찍는 때 쓰는 그런 용어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스냅샷 네임으로 음, 오투 뭐 예를 들면 2016년 뭐 2월 23일인가요, 오늘이? 자, 테이크 스냅샷 을 하면 사진을 착각 찍는 겁니다. 자, 여기 안 된다네요. 그럼 이제 대시로 바꿔야지. 자, 이렇게요. 자, 아이고 오타가 왜 이렇게 많죠? 자, 02 테이크 스냅샷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예, 여기에 스냅샷이라는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스냅샷이라는 메뉴로 이동을 하면 제가 지금까지 생성했었던 스냅샷들의 목록이 만들어지고 지금 음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테이터스가 크레이팅이고 여기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시 인스턴스로 돌아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백킹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다중가용구역 멀티에이지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놨다면 어, 요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서버가 죽지 않을 겁니다. 죽는다라는 것보다는 이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예비가용 그 서버와 이 스위칭을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 잠깐 멈출 수도 있는데 최소한 멀티에이지를 하지 않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그 중단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요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좀 확인하시고 중단될 수 있다. 잠시 동안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냅샷을 만들어 놓게 되면 요 상태 그대로 얼려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뭔가 위험한 작업을 하기 직전에 스냅샷을 하나 만들어 두는 거죠. 그리고 그 작업을 실행한 다음에 만약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 이후에 생겨난 데이터는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이전 상태로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스냅샷을 찍어놓은 그 상태로 그렇게 해서 일단 스냅샷을 보관한 후에 그 오리지널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도 여전히 살아 있을 거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이 적당한 방법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이제 장애를 어 회복하는데 복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있기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예전에 제가 만들어놓은 거를 어 그 한번 복원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복원하고자 하는 스냅샷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이 안되네요. 자 여기 리스토어 스냅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저거를 클릭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선택한 저 스냅샷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될 데이터베이스 서버 즉 인스턴스를 지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스냅샷으로 되어 있는 것을 리스토어 복원할 때 그것은 기존의 그 인스턴스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스턴스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여러가지 편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이 당연히 좋은 방식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인스턴스를 여러분이 마치 새로운 인스턴스를 지정하는 것처럼 세팅을 한 다음에 리스토어 DB 인스턴스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스냅샷으로 찍어놓은 백업해놓은 그 상태 그대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인스턴스로 만들어지고 여러분은 그것을 사용해서 복원 작업을 끝낼 수도 있고 그것과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를 병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재해를 또는 재앙이 왔을 때 그것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것은 이제 그 스냅샷을 찍은 것을 리스토어 한 것이고요 스냅샷은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에 탁 백업을 하는 겁니다. 저거는 여러분이 스냅샷을 명시적으로 지우지 않는 이상은 저는 저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돈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방법은 여기 있는 요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그리고 인스턴스 액션에서 restore to point in time 줄여서 pit라고도 부릅니다. 즉 어떠한 특정한 시간으로 포인트를 찍어서 점을 찍어서 글로 리스토어한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요걸 클릭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라스트 어 유즈 레이티스트 리스토어 리스토어 러블 타임 자 영어를 잘 못해요. 자 아무튼 요런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러분이 클릭하시 요걸 체크하시면 요 시간에 해당되는 상태로 된 데이터베이스 그 인스턴스가 새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시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누군가가 코딩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공격이 들어갔거나 해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 데이터베이스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delete from topic where id 1 이렇게 코딩해야 되는데 delete from topic까지만 코딩했으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다 날라가죠. 아 생각만 해도 너무나 불행한 상황이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이 AWS에 자동 백업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예 그러면 이제 AWS에서 그 데이터를 백업을 계속 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7일을 지정했으면 7일 동안 백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최대 7일까지의 데이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으로 데이터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돌려서 특정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하시고 세팅한 다음에 어떤 인스턴스에다가 요거를 복원할 것인지를 지정한 다음에 뭐 밑에 거는 잘 보시면 아실 거고 launchDB 인스턴스를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으로 데이터를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그 매뉴얼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셔서 이 장애가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복원을 하는가 또 요런 것들을 좀 챙겨놓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미사일 같은 거 유도탄 정비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군대에는 참 좀 후진적인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워낙에 위험한 물건을 다루기 때문에 어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가 역할인 군인들은 어 뭐 1위 점검 주간 점검 월간 점검 연간 점검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장비 입고 뭐 요런 체계화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연 정보 시스템을 다루는 우리들이 우리들은 그런 걸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저도 그걸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요런 데이터베이스나 요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좀 세워서 정기적으로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그것을 대응하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한 이야기는 좀 사적이었고 여러분들이 요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매뉴얼 같은 것들을 잘 읽어보셔서 자기의 책임 하에서 어 능력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복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